아! 잠시만요. 왜 이렇게 자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 싶은 이런 거 남겨왔구나 아, XXX 네, 먹고 살이 났잖아 되게 XXX 테크룸이 열렸습니다 제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빈곤하다, 우리 데이터가 333 해서 그것만으로 45 까이고 그거에서 다 날렸어요, 돈을 아, 내 볶음이 진짜 찍었네? 나 진짜 30이네, 1 떨어졌어 수정청 아닐까? 태준님은? 태준님은 좀 소외된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어, 나한테 많다 온다, 씨 나가볼까요, 그러면? 태준씨가 자나? 근데 뭐, 일기가니까 아니, 근데 무슨 데이터를 이렇게까지 쪼금할지 몰랐어 숫자가 주자리인 기분은 어때? 아, 행복하지 여러분, 혹시 그, 좀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안 말하자라, 그래가지고 아, 해주면 좋죠 시원하세요? 우승이ême absolutely 이거 뭐 다 하지 않을까요?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우승해서 나갈 때 십기가를 못 받는 대신에 지금 십기가를 받을 수 있냐? 이 얘긴가? 근데 여기서 십기가가가 더 여지를 쓸까? 나가서 받는 십기가가가 더 같이 있을까? 다시 내가 나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승을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하지, 그건. 이거 받는 10기가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좀 궁금하다, 심리가. 솔직히 다 받았을 것 같은데. 다음 미션이 시작됩니다. 이번 미션은 총 4라운드로 진행됩니다. 한 명씩 테크룸으로 들어가 미션을 확인해 주세요. 아, 뭐지? 아, 긴장된다. 어차피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입장하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기기 중 하나를 골라 구매하세요.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슈클리너, 선풍기, 마사지원, 자동 그네? 아, 가격이 다 다르구나. 아, 야아. 아아. 어, 이걸로 고르라고?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일단 골라보자. 미치겠네. 마사지원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그러면?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돼.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렁치 있어, 골라야겠다. 뭐야? 뭔가 이상해. 메뉴판에. 얘기하지, 너무 얘기 많이 하지 마. 이 사람들 고민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자동 그네가 궁금하네. 자동 그네가 궁금하네. 이게 뭐 하는 거지, 자동 그네? 왜 4개밖에 없지? 6개 중에? 비싼 거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다. 가장 비싼 선풍기를 선택을 했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저의 도박을 걸어봤고요. 아, 이거는 쿨링 자켓으로 간다. 야! 뜨거운 거 남겨왔구나. 저의 선택권은 야채 탈수기 혹은 슈즈 클리너 이거였는데 슈즈 클리너가 아예 진짜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 이건 완전 안 좋은 걸로 가자. 스네크 바지 클리너, 게다가 읽기가 좋아. 나 지금 머릿속에 누가 뭐 사는지 다 알겠다. 일단 재원이가 보자가 선풍기. 그리고 오빠 보자가 슈클리너. 나 슈클리너? 궁금하네. 이게 뒷순서가 불리하다, 이거 확실히.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한 명씩 테크룸으로 입장해 미션을 확인해 주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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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네. 만보기에 숫자를 올리세요. 만보기에 숫자를 올리세요.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아, 여기 숫자가 있구나. 숫자를 올리라고? 라운드 종료 1분 전입니다.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말이 돼? 아니, 뭐야? 뭔 소리야? 아니,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봐, 빨리. 아씨, 궁금해. 만보기 숫자 올리세요. 저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거 뭐예요? 전동 마사지기 아니야? JM 형님 꺼. 아이씨. 아이씨. 아물라가 너무 빨라가지고. 달래줘야 됩니다. 아이씨. 소리 크게 한 번 지르고 싶네요, 제가. 와우. 저 들어갈게요. 만보기 숫자를 올리세요? 이거 어떻게 해? 만보기 숫자를 어떻게 올려? 이거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 화아하아오. 하아하. 제가 그러다. 라운드 종료 1분 전입니다. 돌아 버리겠다. 아, 아, X로 나왔어. 진짜 들어보는데. 선풍기를 누가 흔들... 감히 누가 흔들는다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미친 X 같아 보여질 것 같아요, 진짜로. 뭐지? 만보기 시작... 이건 뭔데? 뭐 쩌라고, 약간 이런 거.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결제도 할 수 있는 건가? 나 뭐 좀 먹고 싶은데. 아, 너무 좋아. 표정이 묘하시네요. 커피를 또 사 왔어요? 네. 어? 커피? 그 사이에? 꼴등이랑 1등이랑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먹는 거를 포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하죠. 자, 국민님 가세요. 뭐야? 전자제품에 만복을 붙여서 흥릴래요. 감을 못 잡겠었어요. 뭐야? 가보겠습니다. 뭐, 뭐, 뭐. 디콘터. 뭔데? 만복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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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종료 30초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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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고른 게 소용이 없더라고. 내가 확실한 건 아직 알 수가 없어. 세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씩 테크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다른 플레이어의 만보기 숫자를 올리세요.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지 누구한테 이득이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한 건데. 다른 플레이어의 만보기를 숫자를 올리라고요? 상상도 못 했어요. 망했다. 그냥 흔들어 제끼는 거구나. 하하. 아니. 뭐야 이게. 이게. 이거 어쩌라는 거야. 야. 라운드 종료 30초 남았습니다. 라운드 종료 30초 남았습니다. 와. 야 이거. 제일 높은 게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리셋을. 혹시나. 아. 몰라. 이제 모르겠어. 이거 뭔가 사람 바보 만드는 거 같은데. 근데? 뭐 많이 흔들었어? 나 이름을 모르겠거든? 어 근데 하나가 엄청 높아 내가 제일 많은데? 900 넘었는데? 뽀구미 541 이거 리셋 누르면 어떻게 되지? 리셋? 0 리셋? 0 리셋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게 저는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딱 한 리셋이 있는데 뽀구미 님이 높으니까 처음에 그냥 리셋을 일단 눌러보고 나왔어요 라운드 종료 30초 남았습니다 이거 왜 또 0으로 재칭되냐? 컨더 1,100 뽀구미 100 2,200 평가 1,100 만들어놨어 좋은 건가? 1,100 1,100 2,100 2,100 2,100 2,100 아니 근데 왜 남의 거를 하지? 아 너무 많이 올렸나? 그리고 중요한 건 만보기 사건은 더 큰 숫자가 이겼는지 적은 숫자가 이겼는지 모르는 거야 아직 뭐 적혀진 게 없는데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가는 사람도 불안해 사실 마지막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한 명씩 테크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아 나 진짜 무섭다 나 뭐가 좋은 걸까? 남의 거 올린다는 거에 딱 왔어 무조건 낮은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결국은 선풍기가 좋은 거야 근데 또 금액이 비싸잖아 선풍기가 그러니까 비싼 만큼 좋잖아 안 올라가니까 선풍기를 진짜 올려야 돼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너무 짜증 많이 났거든요 자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 일단 디컨터 님은 높아 근데 여기 1등이니까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근데 0인데 그러면 나는 제 최하위로 만들고 컨터 님을 내리고 싶어 왜냐면 1등이니까 근데 압도적 1위라서 이 사람을 따라잡을 2등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됐어 내가 여기서 딱히 할 게 없어 표정이 왜 그래? 중요한 거는 가면은 이제 명확합니다 그 전략대로 아마 움직이면 네 되는데 변수가 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준비하시죠 하아 하아 나는 지구조선하게 내 값만 날란다 나는 이제 포기했어 나는 내가 볼 때 못 이길 것 같고 오 오 오 인형을 승리하게 만들어야지 라운드 종료 1분 전입니다 역시 어쩐지 느낌이 그럴 것 같더라 와 64 와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아 모르겠다 그냥 아이씨 다음에 공이야? 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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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왜? 자 형 들어갔을 때 혹시 모르니까 자켓 리셋 좀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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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셋이 당연히 건드리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 것 같으니까 여기 무언가 있을 것 같다 와 포구미 189 인형 아 996이네 맞은데? JM45 어 선풍기 96 아 그럼 난 제가 제일 높네요 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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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전빵이네 1487이기 때인데 이건 뭐 경보가 울리든 말든 어 저는 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변수는 리셋이지만 리셋이면 리셋이면 확실 확실 리셋 되면 확실해서 난 그냥 얘기한 대로 해줬고 그리고 0은 없어요 태준 씨는 리셋 됐어요? 태준 씨가 리셋하기 눌러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태준 제로 티컨터 형님이 좀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헌터 형이랑 제대로 편을 먹었고 이번 미션의 결과는 다음 테크룸 오픈 시간에 공개됩니다 나는 포기했어 근데 꼰띠는 여기는 무조건 꼰띠야 그냥 내가 볼 땐 뭐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 나 진짜 성격이 살기 잘했네 아니 지금 또 열리면 결과 보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아니 저녁 먹을 돈도 없는데 어 태크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왜 이거 안 되지? 왜 이거 안 되지? 하 여태까지 아예 안 흔들고 정치를 했나? 하 리셋 개념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우승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낮은 걸로 37GB가 태준 오빠겠지? 두고 봐 나는 거짓네 흔히가 짜증나 누가 1등하고 올 때 굉장히 나왔어? 여기 1등? 너가 1등이야 어? 맞네 거짓말 하지 마 진짜야 1등 1등 했다고 둘이? 응 초기화가 됐어 초기화가 됐어 아 리셋이 X나 중요했는데 내 진짜 아 C 2등 나 지금 2등이야 진짜? 어 2등이야 와 이게 초기화가 된다고? 이 리셋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잘 먹혔던 거 같아요 근데 나 너무 배고파 지금 안 끓여줄 수 있나 근데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괜찮나? 아니 라면이 금방 돼서 아 그럼 물은? 무 또 내가 아 제가 진짜 돈이 너무 없어서 지금 라면을 다 쓸게 나 한유 야 나와 라면 국물만 쉐어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죽을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라면 하나 사고 햇반 하나 사 그 국물만 어떻게 줘? 오케이 오케이 조이기구라도 한번 가지고 올까요 제가? 네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야 시간 없어 지금 빨리 빨리 물 필요하니까 10분 뒤 퇴크룸이 닫힙니다 10분 애매해 너무 빨리 해야 돼 10분 너무 애매해 10분 너무 애매해 아 언니 밥 안 먹어? 돈이 없어 너는 안 먹니? 나도 안 먹으려고 돈이 없어서 아 진짜 들어가지도 못해 이제 아 나 근데 진짜 이번에 한 100기가 안 줄 줄 알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일단 5,6등은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어 나 이거 5등인데 아 아따 아 아따 아 아따 빨리 하자 빨리 오케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게 너무 소중해 이거 뭐지 얻을 수가 없네 이거 뭐지 얻을 수가 없네 다 익지도 않았는데 뭐 먹어 오빠 라면 라면 근데 오빠 있잖아 한 입만 음식에 대해서는 딱 이건 지키자 안 된다고 하는 걸 억지로 뺏어 먹진 말기 한 입만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오늘은 굶어야겠다 왜 안 먹어 돈 좀 있는데 그래도 왜 안 먹어 지금 이 정도로의 배고픔으로는 딱히 그렇게 막 왜냐면 1위를 노릴 수가 있거든 지금 또 지금 와 미쳤다 와 이거는 아 뭐야 왜 이렇게 맛있게 끓인 거야 아 음식 보지 말아야겠다 에라이 그래 먹고 살이 났잖아 돼지X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밥을 다 굶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냥 진짜 힘들게 힘들게 연명하는데 이거라도 이거는 가능? 네 아 저 또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배가 너무 아파요 미치겠어요 제 비장의 카드 마지막에 올리려고 아니 오빠도 이제 일어나 너무 심심해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계속 걷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였어 근데 여기 주변에 또 있네 또 또 같은 소리 하네 이상한 사람이야 나를 몰아가네 불어갈 수밖에 없잖아 내가 싫은데 저 5 아름다운 거 있으면 그만둘게요 저 1 안 찍어서 그냥 죽을게요 둘이 알았어 나 그냥 나중에 말할래 나 막 하기 싫어 저거 다가 저거 다가 저거 조심해 저거 다가 저거 다가 제가 저기요 네 다가 저거 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